돈복 터지는 그 청룡의 그 해, 그 돼짓날 또 돼지시간이 되면 아주 그 각별한 또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. 또 돼지시간, 즉 밤 11시까지 그 해시까지인데요. 여러분들께서 그 저녁 9시에서 그 11시라고 하는 그 해시에 꼭 이렇게 해주시면 특히 좋습니다. 재물운과 그 행운을 또 크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시기가 돼줍니다. 소금은 그 풍수에서 그 정화와 그 보호의 그 상징이기도 하죠. 또 부정적인 그 기운을 제거를 해줍니다. 또 좋은 그 기운, 돈복의 그 활력은 강화해줍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오늘 그 해시 밤 9시에서 그 11시 사이에 목욕을 하시든 뭐 간단한 또 샤워를 하시든 아니면 그 발을 씻든 이때 그 소금을 그 한 반스푼 정도 그 바닥에 뿌려주신 후에요. 이 소금을 그 발로 그 밟으면서 그 씻어주시는 겁니다. 목욕, 샤워 뭐 발을 씻는 모든 그 행위 포함을 합니다. 이때는 그 부정적인 그 에너지를 또 크게 그 씻어내줍니다. 이때 그 재물운을 또 크게 그 증대시킨다고 합니다. 돈복이 막히는 그런 원인들을 깨끗하게 그 정화해주는 또 동시에 그 새로운 재물의 그 흐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강력한 그 풍수적인 돈복을 터뜨리는 그런 그 상징 행위가 또 돼준다는 것입니다. 소금은 그 여러분들도 또 잘 아시다시피 그 부정적인 그 기운을 차단을 해줍니다. 또 동시에 그 보호의 그 장벽을 만들어줍니다. 이 장벽은 그 재물운을 그 보호해주고 불행이나 그 불운 또 나쁜 운들이 또 우리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. 용해에는 그 특히 그 재물운이 강하게 그 작용을 합니다. 오늘 또 밤에 그 해세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소금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의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또 원활하게 그 유지시켜주는데 또 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용해의 또 돼진날 또 돼지시간 이런 그 조합은 우리가 또 행운을 그 크게 불러드릴 그 절의 그 순간임을 뜻합니다. 발로 그 소금을 그 밟아주시는 거죠. 그 시간에요. 이렇게 되면 그 재물의 그 흐름을 크게 그 안정시킵니다. 또 우리 그 인체의 그 발이라고 하는 돈복의 그 접지력과 또 연결이 된 이런 부위 때문에 돼지와 연결된 그 발을 통해서 또 소금의 그 정화에너지가 몸으로 또 들어오게 되겠죠. 재정적인 그 복지에 또 도움을 주는 그런 그 보호막이 형성이 됩니다. 그 돼지시간에 이런 그 조합이 되면 행운의 그 흐름이 더 강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. 돈복의 그 흐름이 더 강해지는 그런 시기를 뜻합니다. 이때 이렇게 그 우리들 발바닥에 또 소금을 이렇게 접촉을 해주게 되면 용의해라고 하는 2024년 이런 청룡의 그 강한 재물운을 우리는 더욱 크게 그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돈복을 크게 그 증대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. 결국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의식은 소금을 이용을 해서 몸과 마음을 그 정화를 하고 사람의 그 돈복이나 또 재물운을 그 강화를 지켜주는 돈복의 그 운세를 또 상승시키는 그런 그 풍수적인 행위가 돼준다는 것입니다.